셀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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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기주님은 귀신의 자랑이 바람이 부는 수전이고 인간의 바람이 부는 수전이고 사람 때문에 인간 조심하러 놓으세요 구술수 망신수 우리 기주님은 사람 때문에 조금은 시비중상 시끄러운 소리가 나와요 망신수도 있고 인간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리고 그게 음력 7월달 8월달이 지금 그래요 앞으로 지금은 6월달이잖아 7, 8월달이지만 안 좋고 우리 기준임은 사주팔자에 토끼띠다 보니까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하고 싶은 게 많아 관심이 많다 얘기야 근데 올해는 사람들이 까딱째 못하면 기준임을 중상모략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소문이 돌고 구설수 망실수라는 게 올해 지금 따라 들었어요 그게 음력 7월달 8월달에 한 번 했어요 애 때문에 정을 고르는 왔지만 애가 문제가 아니라 올해 수가 인간 조심하라는 수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고 내가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나한테 등에 칼을 꽂고 가는 운세래 우리 기준임이 그러니까 인간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고 내년부터가 올해는 한갑이 들어오고 내년부터 운이 들어와요 내년에는 운선도 그렇고 본인이 건강수도 그렇고 올해는 자식이 좋은 경사 소식이 올해는 없어 내년부터 들어와 우리 자식 막내 자손 때문에 궁합은 본다고는 하지만 애기가 삼재야 빨리 장가를 보내고 싶어서 얘는 삼재판란에 장가 갈 때도 나이는 홍기는 들어오게 했어 근데 여자애도 그렇고 얘 팔자애는 까다로워 여자 며느리 짜리가 그리고 이 집이 엄며느리, 복 며느리 홍기가 들어와서 혼사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가 들어와요 자식이 우리 한신혜 쪽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내년부터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와 또 엄마 팔자가 본인 팔자가 지금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네 진짜란 엄마도 일부 종사가 안 되고 엄마도 복잡해 조상을 들먹이고 귀신을 얘기하면은 엄마도 집안을 삼국지 들머리고 아침 드라마, 점심 드라마, 저녁 드라마 쪼도 엄마 영화 나와 인생을 들어보면 기구한 팔자야 그게 파 토끼들이 갖고 있는 천파사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파살이 또 한 곳 또 있어 월에 또 그게 중년 엄마가 이제는 60이 넘어가니까 한갑이 됐잖아 네 말년부터는 그나마 태평해 말년이 태평하다는 거는 이제부터 엄마가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지금부터 좀 살만하다 이 얘기야 그러려면 뭐겠어 애가 속 기준이 제일 걱정하는 자식이 좋은 빨리 배피를 만나고 식구가 잘 들어와야 돼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고 궁합만 놓고 얘기하면은 얘네 둘이 궁합은 좋은데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냐 그러면은 며느리짜리가 조금 사주 팔자가 좀 사나워 뭐냐 얘도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되는 팔자 늦었잖아요 서른다섯 아들 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사주가 백세 시대다 보니까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팔자에 이게 써있어 초년의 여자애가 남자든 여자든 여자애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아들은 장가를 두 번 간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까딱 잘못하면 여자는 시집 일찍 가면 두 번 가 그럼 얘네들이 지금은 연애를 하고 있으면 얘네를 치면은 결혼을 한다면은 한 앞으로로 보면 빨라야 1년 아니면 2년 후 지금 당장은 연애 아직은 서둘러지는 안 해요 지네들이 근데 얘가 갈 때는 된 게 맞아 왜냐면 서른일곱 서른일곱이라는 거는 스물일곱부터 장가가는 운이 들어와요 누구나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장가가는 운이 이제 시작은 되긴 했어 근데 엄며느리, 봄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똑똑하고 나하고도 잘 맞고 고부간의 갈등 이게 왜 어느 집이나 가족 구성원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궁합, 띠, 합 우리 자손나비는 용띠다 보니까 쥐띠, 원숭이띠가 궁합이 잘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며느리짜리는 한 살이 어리니까 뱀띠잖아 뱀띠는 총명은 해 총명은 하고 머리는 좋아 그러면 할 말 못 할 말 가려서는 하겠지 지 할 주장은 정확히 전달한다 이거야 요즘 애들이 틀리잖아 젊은 애들이 우리 아들도 자존심도 세고 야망도 크고 얘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해 근데 우리 아들이 키도 쪘고 학벌도 이제 전문대밖에 안 나오고 직업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장가 못 갈 애 아니면 못 갈까 봐 아니야 서울대 나온다고 뭐 김태희랑 결혼하는 법 있어? 안 그래 사주팔자는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채워주고 또 이제 자식을 낳으면 남자도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고 또 우리 자식이 꿈이 크다는 게 뭐겠어 지금은 얘가 어차피 엄마 아빠 집 그늘이 있고 아직은 어리잖아 나이는 먹었지만 근데 이분이 지금 남편은 아니고요 그냥 사귀는 사람 유부남이에요 당연하죠 엄마가 팔자에서는 일부 정사가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억울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남의 가정에 있는 남자를 이렇게 등에 업고 있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팔자가 참 기구한 건데 엄마 같은 팔자가 의외로 많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부인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그럼 어떡해 그 사람 팔자가 뭐 다른 첩을 두라는 팔자인 거고 두 집 살람을 하라는 팔자인데 뭐 미안하고 하고 그 사람 팔자인 걸 좀 잊어가지고 근데 괴롭히거나 뭐 전화하거나 자주 보고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옆에 있다는 거 그냥 그 하나로만 생각 죄책감 엄마가 죄책감인 거고 엄마 옛날에도 첩이라는 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네 과거에도 조선왕 조그백연애도 있었고 애 아빠도 그런 식으로 이혼했는데 마찬가지야 제가 또 이런 분한테 죄를 짓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건 아니야 미안해서 그러는 거죠 죄책감인 가질 것도 없고 그만큼 기주님이 노력도 하시고 그만큼 본인이 뭐 손 벌리는 건 없거든요 당연하지 서로 간에 유지가 되고 서로 간에 마음이 맞으시니까 가는 거지 서로 간에 나쁘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희 애들도 잘하고 또 이분이 또 점잖 하셔요 그래서 크게 뭐 뭐 손 벌리거나 뭐 능력 없거나 그러지 저도 역시 이분 할 때 뭐 능력 없어 손 벌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엄마 누구나 사주 팔자에 보면 연예인도 그렇고 다 그래 두 번째 마누라 애인도 그렇고 팔자도 그렇고 엄마 팔자 그게 흠잡을 건 아니야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주님은 올해는 사람 인간은 일단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까지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또 올해는 자식의 경사는 내년에 들어와요 이 집이 내년부터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일단은 뭐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고 뭐 좋은 사람 요즘엔 엄마 그렇게 따지면 젊은 친구들도 돌싱을 만나도 이분이야 애만 없으면 된다는 소리야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살았고 맞아요 저희 애들도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뭐 해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엄마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그건 엄마가 마음에 잰 거지 걱정하지 마 엄마 결국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제갈량이라고 그랬어 누가 조자룡 흥칼듯이 돈만 잘 쓰면 되고 우리 엄마가 돈 잃든 어찌됐든 재테크 잘해서 부자 엄마만 내면 다 이해해진 게 의미의 세상이야 제가 뭐 이렇게 이분 이외로는 딴 짓거려 보지도 않고 엄마가 한 사람 맞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뭘 또 할까 엄마 한 번도 붙잡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 비유 맞추기도 힘든데 뭘 누구로 맞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합이 들어와 있어 토끼띠 양띠 그러니 이게 첩이라도 엄마 궁합이 맞아야지 사는 거고 남자도 능력이 되고 시간이 돼야지 바람을 피우고 뭐 또 하는 거고 우리 기준인 팔자에서도 남자보고를 먹고 사는 팔자 이 팔자는 옛날로 지면 기생사주야 엄마 사주가 네 남자는 진짜 많이 들러붙는데 엄마는 팔자 기생사주라니까 엄마가 지금 뭐 한갑이든 50이든 40이든 3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 팔자에 살이 바꼬드처럼 써있어 엄마는 근데 이 팔자는 엄마 팔자에 나이가 먹든 할머니가 돼도 남자 없다는 소리가 안 나 계속 붙어 네 엄청 먹고 부술 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남자들이 중요한 건 돈을 갖다 준다니까 근데 엄마가 안 받아 이제는 어느 순간 미안한 것도 있고 네 절대 안 받아 급할 땐 받지 근데 중요한 건 엄마 먹어서 독이 될 거 같은 건 안 받지 당연히 그리고 남자들마다 또 이상한 애들이 있어 엄마한테 미쳐서 정말 집착이 심하거나 좀 똥길을 부리는 애들은 또 엄마가 안 만나 그렇죠 던전한 사람 아니면 걸리는 것도 있다 이 얘기야 그것도 엄마 사주 팔자인 거고 업인 거고 그리고 올해는 대신 올해가 되잖아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사람을 조심하는 게 올해는 잘못하면 인간 귀신들이 묻고 잘못하면 내가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거나 그리고 투자원이 없어 네 왜냐면은 본인도 봐봐 주변에 다 사기꾼이잖아 그렇죠 다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이 사람이 수거 안 주면 내가 또 돈이 나가는 운세가 있어 올해는 그런 운세야 기준인 운세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귀신의 장난인지 조상의 발동인지 재물 어디야 투자원도 하면 안 되고 또 사람한테 마음 주고 또 그게 있잖아 아무리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든 머리든 괜히 집착도 하고 싶고 괜히 나도 여자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죠 억울해도 억울해 괜히 투정이 날 때가 있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에 빈정이 가고 괜히 이 사람이 어떨까 저떠까 이 사람 마음을 또 알고 싶고 어느 때는 어느 때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 맞나 아니면 정말 이 새끼가 나한테 돈을 줘면서 맞아요 나를 떠보는 건 아니니까 저울을 달아볼까 그러니까 정말 무슨 마음은 누가 안다고 별의별 생각 들어올 때도 있어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지워야 되고 하면도 안 돼 좀 억울한 생각에 나는 왜 남자한테 이런 사랑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누구하고 난 진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많은데도 많지 진짜 많은데도 헛눈 한 번 안 바라봤고 오로지 지금도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엄마는 진정한 사랑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가질 수 없는 사랑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일수록 더 애절하고 더 가슴 없두고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야 이분하고 끝까지 가야 되나 한 번쯤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치면 원래 이 사람하고는 끝까지는 가는 거로는 보이는데 한 번쯤은 서로 이렇게 떨어지라는 건 있어 그게 솔직히 지금이야 작년에 그랬어요 그게 지금이라고 네 서로 잠깐 떨어져 있거나 서로가 그래도 다시 또 만나 이게 웃겨지 이 사람하고는 헤어졌다가도 다시 또 만나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운때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서로 원래 지금은 잠깐 소홀한 면도 있고 마음이 서로 등이 돌아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네 그런데 그것도 기준님이 일단은 잘 잡으셔야 되고 그게 또 언제입니까 그러면 본인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 7월달 8월달 음력 여름이야 지금이잖아 6월달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그랬어 어 본인이 항상 음력 7, 8월달이 그러셔 마음이 네 그리고 또 본인도 나이는 뭐 이제 뭐 60이고 한갑이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젊어 그치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마음은 응? 젊어 그러니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애들이 어차피 다 컸어 또 기준님도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이 집이 선녀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어디 노래 노래방이라든지 술을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오로지 아니요 온도 뭐 그러지 그런데 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는 굉장히 화려한데 사실 그러지를 못해요 놀지도 못하고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이 의해하고 진짜 구설수는 엄청 많이 떨어져요 어디 산을 가도 막 다 내꺼이 저 남자하고 사귀는 양 그렇게 의심하고 같이만 다녀도 그렇지 맞아 이야기만 스치고만 지나가도 저 남자하고 연인이다 이렇게 소문나고 벌써부터 직장도 마찬가지고 붙어먹었데부터 이상한 소리 다 나지 직장에서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시기한 것도 많고 질투하는 것도 많고 질투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직장도 힘들게 다니고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좀 어떤 자리에 가도 전혀 벌써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다 승진을 해도 그렇고 별의별 이상한 소문과 우리 기주님이 팔자에는 살 땜에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고생했지 뭐 그래도 고생한테는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고생했다고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미지 비티가 그렇게 흐르시는데 저 속으로만 그냥 고생하고 너무 맨날 혼자 진짜 우울하게 울고 살아 지금까지 진짜 울고 살아왔거든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라도 좀 잘 됐어요 작은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 애들도 잘 될 거고 이제도 잘 될 거야 그리고 올해 삼재니까 항상 차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다치거나 여행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삼재가 무서워 자연재이기 때문에 먼 여행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정시가 중에 좋은 소식보다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상가집 같은 것도 가면 안 되고 원래 남 축하해 주는데 좋은 경사도 웬만하면 올해는 피해 가려는 운세 그리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우리 운 들어와요 내년부터도 네 그러면 또 내년에 좋은 소식 원래 내년에 국수 먹는 것도 내년 수에요 결혼을 하거나 경사관 하거나 그러니까 우일 수점만 잘 넘어가시면 괜찮아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는 또 들어와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겁나게 들어와요 근데 제가 남자는 돈 있는 놈 만나 이 아이면 이 아이면 돈 있는 놈 만나 없는 놈 만나지 말고 안 그러면은 어린 놈 만나면 또 내 돈 들어가야 돼 그거는 진짜 교과서처럼 써있어 팔자에 엄청 들어와요 진짜 스치그만 들어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또 주변의 사람으로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꼬리 치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낯을 가리고 도화살 도화살 낯을 많이 가리고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홍염살 도화살을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걸 갖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두겠어 진안만 가고 무만해도 어 연락처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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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치그만 지나도 사귄 것처럼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그렇지 진안만 나도 어 그렇구나 인기인데 어떻게 우리 기준님은 파타고난 인기인데 인기살인데 어떻게 하겠어 인기가 많은데 만인의 꽃이 되고 만인의 잎이 되고 연예인이 됐었으면 인기 그게 인기살이야 그러니 그 사주 갖고 있으니 뭐 이 사주 갖고 있으면 정수라 사주나 본인 사주나 뭐가 달라 똑같지 뭐 뭐 연예인들이나 뭐 다 똑같지 뭐 아무튼 근데 저분하고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만 마음에서 티가 안 부리고 이 사람도 지금 잘 삐져 되게 섬세하고 애가 없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분이 애가 없어가지고 양녀로 하나 데리다가 키웠는데 개는 개지만 그래도 얘도 알잖아 복이 없다며 네 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딸 하나 데리다가 키웠죠 양녀 키우고 애가 없어요 그 사람 팔자지 뭐 그것도 그러니 원래 그 사람 팔자가 사주팔째 자식이 없으면 복숭아 외화까지 자식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입양을 하든지 첩 첩에서 자식은 없든지 그러니까 입양에서 키운 애도 애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잘 못 키운 거지 정신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이 아닌가요 옷 시내 쪽 바람이 귀신 바람이 있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앱으로 이렇게 바람을 피는 거 원래 이분도 바람둥이 같이 생겼어요 바람은 유전 그죠 바람은 유전이고 사주팔자의 살이야 그래서 바람 피는 집들은 꼭 바람 피든가 또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병도 유전인 거고 자살도 유전인 거고 유전 의사들도 물어보잖아 집안에 내려 그러니까 바람 등이 약간 있어서 나한테 달콤하게 나한테만 이렇게 달콤하게 하는가 싶어서 그러니 사람이 붙고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자기가 뭐 배신하겠어요? 그렇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이분하고 전문가 반대로 이 사람이 더 걱정하고 의심해 본인은 반대로 지금은 본인이 젊어지고 자기 늙어지니까 지금 반대로 됐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은지 아니까요 반대로 됐어 그러니까 본인이 피곤해 걱정하지 말고 계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린